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보건 자문위원 출신의 변호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정책에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향이 아닌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등의 새로운 전략 즉 코로나 뉴노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된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를 다음 달에 출시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중국과 일본 등 여러 정부가 추가 봉쇄와 외국인 입국 규제 등의 방역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 보건 자문위원 출신 전문가들의 행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책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에제케엘 이마누엘 펜실베니아 대 교수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보건 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자문위원 6명이 미국 의학협회 AMA 저널을 통해서 행정부에 새로운 코로나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말한 새로운 정책 어떤 겁니까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방향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뉴노멀로의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영구적으로 비상사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발병률을 줄이고 진화하는 바이러스에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뉴노멀에 대한 전략 없이는 더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질병률 그리고 사망률을 겪고 의료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들 전문가들이 관련해서 조처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했나요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대적 자료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 가까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미국은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의 백신 효과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등과 같은 평가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또 바이러스 검사 등에 관한 세부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 다가올 잠재적 발병과 관련해서 대기와 폐수 등을 감시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리드 코로나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가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트루스 소셜이 오는 2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을 통해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기업을 통해 만든 겁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일명 tmtg를 통해 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거대 정보기술 기업 즉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겠다라면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된다는 건데 이 트루스 소셜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현재 트루스 소셜은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와 상당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사용자들의 게시글이나 특정 주제를 받아보는 팔로우 기능과 게시물 공유의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 트위터가 올라온 게시글을 이 트윗이라고 부르듯 이 서비스는 게시글을 트루스 즉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트윗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와 비슷한 매체를 만든 걸까요 어떤 이유입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 트위터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팔로워가 8800만 명을 넘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매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올려 정책을 설명한다거나 입장을 밝히는 등 아주 활발하게 애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대선 사기를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 이후 트위터 사용이 영구적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루스 소셜이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왔나요 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트루스 소셜 서비스 출시율이 오는 2월 21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2월 21일은 2월의 세 번째 월요일 프레지던트 스테이 대통령의 날입니다 트위터 등에서 퇴출당한 지 약 13개월 만에 이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한 달 조금 더 넘어서 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서비스 명칭이 트루스잖아요 의미가 뭡니까 네 애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올라온 소개글을 보면 이 서비스를 야외 결혼식이 올려지는 하나의 거대한 텐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즉 결혼을 축하하러 온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하객 중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듯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이 트루스 외에 다른 서비스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뉴스와 예능 등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인 TMTG 플러스와 더불어서 팟캐스트 네트워크 출시를 함께 계획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 중국이 도시를 또 봉쇄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10일 허난성 최북부에 있는 안양시에 대한 전면 봉쇄 조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는 중국이 전면 봉쇄를 단행한 세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네 전면 봉쇄된 다른 두 도시는 어딘가요? 산시성 성도인 시안시 그리고 허난성의 위저우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도시 외에도 저장성 링보시 또 베이층과 아주 가까운 텐진시는 부분 봉쇄를 현재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수천만 명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면 봉쇄가 된 안양시의 경우 인구가 5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2주일 넘게 봉쇄 상태인 시안시는 인구 1,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고 또 위저우시는 약 1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천만 명가량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안양시의 코로나 상황 얼마나 심각합니까? 안양시 당국은 10일 두 건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감염이 지난 8일 텐진시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언제까지 봉쇄할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텐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베이징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베이징과는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텐진은 본토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오미크론이 발견된 도시인데 텐진에 이어 안양시에서도 오미크론이 발견되면서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앞두고 있는 중국 당국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국 정부 측에서는 올림픽 대회 개막식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4일 개막식에 약 3천여 명의 공연자들을 동원하고 행사 기간도 10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책임지고 있는 장모이오 감독은 지난 10일 방역 조초와 추운 날씨로 행사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중국은 외국인의 개막식 관람 불가 결정은 이미 내렸는데 하지만 자국민 참관 문제는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콩도 방역 조초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홍콩 당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을 하면서 외국인 입국 규제 등 방역 조초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정부가 이른바 고위험군 국가 약 150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홍콩 공항 경유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150개국이다 이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이 현재 고위험국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초에서 외교관과 정부관리 그리고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예외 대상입니다 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시작을 해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유지될 예정인데 그렇지만 종료 날짜는 상황에 따라 검토를 거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당분간 입국 규제 조처를 유지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조처를 2월 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오미크론 확산 억제를 위한 국경 방역 조처와 관련해서 2월 말까지 현재 이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해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